정부가 기존 전기 승용차로 판매하던 차량을 국내의 화물차로 들여오며 보조금을 더 챙기는 중국 업체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데 이어 화물차 규정까지 강화되며 전기 화물차 시장에서 적각 중국산 공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매년 1에서 6월 그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는데 올해의 경우 전기 화물차 관련 보조금 지침 강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수정 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보조금 지침은 전기 화물차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400만 원을 정액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원 제조국에서 전기 화물로 판매하는 차량만 전기 화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거가 불가능한 고정형 격벽을 설치했을 때만 전기 화물로 인정한다는 지침도 새로 담겼다. 통상 전기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데 전기 화물차는 국고 보조금만 해도 이보다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 화물차는 소형 경영 초소형 모든 차종의 소상공인 구매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등 인센티브도 더 많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기존의 승용차로 판매되는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전기 화물차로 인증을 받아 보조금을 더 지원받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증언을 말 중국 체리 자동차에서 판매하는 마사다 QQ는 기존 전기 승용차 모델의 격벽을 달아 국내의 초소형 밴 모델로 출시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상 승용차지만 국내에서 화물차로 인증받아 보조금을 받는 편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보완했다고 했다. 중국산 저가 전기 화물차의 국내 공습을 더 강하게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상위 전기 상용차 브랜드는 전부 중국산이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화물차 브랜드 중 1위는 중국의 신위안으로 연간 총 1064대를 판매했다. 중국 지리가 2위, 동풍소 코니 3위, 디아디가 4위였다. 국내 브랜드는 대창모터스가 143대를 팔아 겨우 5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전기 화물차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2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등 리튬인 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겨냥해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중국산 전기 화물차 등록 대수는 극감했다. 동풍소 코는 지난달 총 18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99대 감소한 수치다. 질이 역시 올해 1월이 돼 2월 0대를 판매했고 지난달엔 28대를 팔아 3개월간 판매량이 30대에 불과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보조금 개편안 지침 강화로 전기 화물차 시장에서의 중국산 저가 공세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올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나 에너지 밀도 등을 강화한 보조금 제도에 이어 자국 산업을 더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늘은 중국산 전기 화물차 공습 막는다. 보조금 지침 강화 2대1위 기사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